오늘 촬영은 유난히 음식 소품이 많이 나오는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 씬에 먹는 내용은 없었다. 배고픈 민호는 대본에도 없는 감짓난 상황을 열차지만 가만히 있을 정형돈이 아니지. 이번에는 자장면의 소품으로 나왔는데. 다음 대본 갈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이번에도 못 먹나요? 아, 진짜 먹을 수 있는 신이었네. 먹는 건 아니에요? 끼줄 수 있다면 좋겠어. 대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푸짐한 밥상의 소품이네요. 이제 먹을 일만 남았는데. 아, 정형돈이다. 쫄깃, 자세히 생각해. 그대로 촬영은 끝나고 말었다. 괴생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 말이야.